제가 아까 뒤에 생각뿌면서 두 번째로 가시러 왔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지금 마치 뒤에 있는 걸 못 느끼셨죠 아니 여기서 봐주면 저는 세 번 좀 봐주는 거예요 두 번 좀 봐주세요 한국 속담에 삼세판이란 말이 있습니다 말 맞네 말 맞네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는 좀 열심히 미안하지만 그렇다면 잠깐만 잠깐만 너무 잘해 일부러 얘기 안 해주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몰랐어요 나 비밀은 피서주네 흐흐흫